그거 아니에요? 이거 선지옥도 튀어야네. 그런데 이게 혜윤이가 얼굴이 좀 있어. 누구랑 섞인 거 아니야? 업고, 업고랑. 어깨를 뛰어야 하네. 그러니까 내 드라마 제목 그거네. 업고 뛰어. 업고 뛰어. 업고 뛰어. 업고 뛰자, 뛰어. 이게 혜윤이 얼굴인 듯한데. 누구랑 섞인 거 아니야? 이 웃음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. 모르겠네. 아이씨. 뭔가 제가 아는 혜윤이 얼굴이 아닌데요? 약간. 재석이 형? 약간 재석이 형? 형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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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아니야. 한 번, 한 번, 한 번. 야. 이거 아니야? 맞는 것 같은데? 알기빨. 알기빨. 아, 오빠. 뛰어, 뛰어, 뛰어. 저리. 야, 저거 더. 저거 더. 저거 더. 저기 가 봐. 저쪽에 남중이 있어. 빨리 가. 이거 맞는 것 같은데?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빨리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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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빨리. 저기 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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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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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시. 다시 패하세요. 뭐 했을냐. 여기 배우석 씨, 성공입니다. 여기 배우석 씨, 성공입니다. 여기 배우석 씨, 성공입니다. OK. 누구랑 섞인 거 아니야? 이게 약간 재석이 형. 오늘의 히든 미션은요. 석재 업고 티어로, 석재 업고 티어로 지석진 씨나 유재석 씨 두 분 두 분 중 한 분을 업고 꼬리 나인에 있는 이수면 약간 석진욱이 있어서 내가 효는 한 거야, 효는? 효는 없는 거니까 업고 있는 거야, 아들이, 자식이 야, 지효의 효가 아니야? 오케이! 야, 너 어떻게 알고 뛰었어? 아, 저 형 치아 보고 나 이거 대체 아니야? 날 좀 없지, 그러니까 이를 해봐야겠다 네ектив 아니야 하는 cum 면